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시그마 fp 카메라에 대한 설명 두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는 스틸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잘 모르구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 fp 를 다양한 용도의 동영상 촬영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특수한 저의 경우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고정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대신 찍어 주거나 그러질 않아요 제 혼자 세팅해 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방법은 아마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쓰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촬영자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뭐 촬영이나 이런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구요 누군가 촬영을 해준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렴한 형태의 촬영 방법 저 혼자 찍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되요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다 뭐 자기가 직접 들고 찍는 다든지 혹은 누군가 촬영자가 있어서 그렇게 찍는 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카메라를 분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좁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카메라의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카메라의 기본적인 버튼 위치 라든지 이런 설명을 한번 해 드렸을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건 생략하도록 하구요 동영상 기능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기 이 그 테더링 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테더링은 아니구요 그 hdmi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고 예로 고정시키면 이제 모니터 라든지 이런걸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 저는 요게 되게 편리 하더라구요 전 혼자 찍기 때문에 모니터가 필요해서 이 카메라 뒤쪽에다가 지금 안 쓰고 있는 모니터 하나를 설치해 놓고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이 동영상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보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구요 들고 찍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연결해서 이 옆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에 이제 홈이 있기 때문에 나사 홈이 있어서 여기다 연결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그 요기 스트랩걸 인데요 요것도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하면 그 표준 나사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쪽에도 달 수 있고 또 요즘 이거 전체를 감싸는 하우징 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우징을 쓰게 되면 거기 여러 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요 밑에는 마이크를 연결하는 잭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촬영하는 용도로 저는 이제 요 마이크를 달아서 쓰기도 하는데 뭐 들고 찍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혹은 무선 마이크도 여기 연결할 수 있구요 어 그리고 여기에는 usb 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usb는 usb c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전원 문제라든지 데이터 속도 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usb c 가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어요 요건 좀 분리를 하죠 뭐 뭐 촬영이니까 큰 의미는 없구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자들이 있어서 추가 다양한 형태의 악세사리들을 끼를 때 그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핫슈 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구요 스위치를 키는 건 여기 파워 버튼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시네마 모드와 스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신 시네마 모드로 키게 되면 이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af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해보죠 너무 가까이 있네요 조금만 지난번에 피사체가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단계가 있는 피사체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틸 촬영과 마찬가지로 반셔타를 누르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일단 촬영하기 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정하고 가는게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자동 모드로 해서 여기서 이제 얘가 피사체를 찾는 그런 형태의 모드로 선택을 해놨는데요 그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싱글 형태로 해서 가운데 혹은 내가 원하는 특정 픽셀을 잡아주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적인 부분은 지난 시간에 거의 다 보셨기 때문에 거기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어 여기서 메뉴를 누르거나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qs 요게 메뉴가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동영상 모드다 보니까 동영상 포맷에 맞는 정보들이나 요런 것들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 그게 좀 변경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스틸 모드냐 시네마 모드냐를 키게 되면 메뉴부터 모든 것들이 포커스 맞추는 위치가 바뀌어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시네마와 스틸이 동시에 공존하면 어떤 메뉴들을 건드리다가 내가 잘못해서 동영상이랑 상관없는 걸 건드려 놓고 찍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텐데 그거랑 무관하게 시네마로 돌리게 되면 심지어는 메뉴에 있는 것도 슈팅에 대한 아이콘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 동영상 촬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관련되어 있는 메뉴만 뜹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뭐 찍고 그 다음에 모드 모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기본 모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동영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추가 옵션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칼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칼라랑 톤은 스틸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해서 적용이 되는 거구요 요것도 이게 아마 동영상 카메라에서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틸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저는 찍은 다음에 포토샵에서 컨트롤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동영상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컷수가 찍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세팅하고 찍는게 편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스틸에서랑 유사하게 이렇게 그 정보 촬영 정보랑 수평계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표시해 줘요 저는 히스토그램 읽는게 워낙 편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많이 읽는데 요게 그 파형 형태로 보는 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동영상 쪽에서는 파형을 더 선호 하더라구요 그거는 여기서는 직접 바꿀 수 없는데요 메뉴로 들어가서 요 형태를 파형의 형태로 전개해서 볼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스토그램 편에서 히스토그램 모드로 해 놓고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플레이 모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기능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 한번 녹화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찍게 되면은 동영상이 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요 그래서 포커스도 아주 부드럽게 전환이 되구요 지금 맞추고 있는 쪽으로 어 요게 조금 어 단점이라면 단점 인데요 포커스가 어 맞추는데 시간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에서는 포커스 맞추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아마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다 보면은 고개 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커스에 제가 지금 자동 포커스로 쓸 때 그 얼굴 인식을 집어 넣어 놨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요쪽에 얼굴 형태가 나오면 얼굴 인식이 있는데 이 얼굴이 크게 잘 보일 때는 문제없이 잘 포커스가 맞아요 근데 얼굴이 뭐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얼굴 놓쳤다가 다시 얼굴이 나타나면 포커스 맞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요 문제는 아마 어 많이들 동영상에서 확인 하셨을 거에요 이 그 경쟁 모델들이나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 동영상 포커스가 좀 느리다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해 놓고 쓰기 때문에 실제로 포커스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 매뉴얼로 놓고 그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무리는 없구요 요렇게 왔을 때 포커스를 잡으면 이게 조금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지금 초 접사 모드여 가지고 조금 이제 그 맞춰야 되는 렌즈가 움직여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요렇게 딱 반셔터만 눌러 주게 되면 포커스가 바로바로 맞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촬영 중간에 얼마든지 이렇게 반셔터를 눌러서 필요한 포커스를 맞추거나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빨리빨리 이제 맞추는 게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렌즈의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렌즈 자체가 조금 느린 렌즈다 보니까 포커스가 그래서 조금은 맞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동영상 촬영에서 포커스가 좀 느린 것은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의 용도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게 아마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 시간은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터리만 가지고 찍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추가로 이제 이런 형태를 연결해서 사용해요 어 좀 대용량 충전 배터리 에다가 다음에 dc 커플러라고 써 있는데 요 배터리 팩에 다 집어 넣어서 쓸 수 있도록 되는 일종의 연장선 같은 거에요 그래서 요렇게 좌우로 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요 카메라의 배터리 쪽에 보시면 요렇게 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줄을 빼게 되면 줄을 연결해서 조금 벙 거추장 스럽긴 하지만 이 배터리 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조그만 배터리 보다 영향이 워낙 커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2시간 정도를 찍었는데 풀로 2시간이 다 찍혔어요 물론 메모리가 좀 좋은 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쓰실려면 메모리를 좀 좋은 놈을 써야 되구요 빠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메모리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때 촬영했을 때는 저는 mp4로 4K로 촬영을 했을 때 2시간 정도 갔어요 근데 만약에 FHD 라든지 혹은 프레임 수라든지 이런게 달라지면 아마 최장 촬영 시간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테스트 해 보시면 될 건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꽤 장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요걸 세팅해 놓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용도로 썼었는데 2시간 정도 찍히고 메모리 때문에 이제 멈춰버렸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를 돌려도 4K를 계속 쉬지 않고 돌렸는데도 노이즈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이 생각보다 깔끔히 잘 찍혔어요 다른 걸 떠나서 뭐 노이즈 억제 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정말로 맘에 드는 카메라 중에 하나에요 ccd 가 커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고민 안하고 촬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뉴얼 모드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매뉴얼 포커스로 쓰게 되면 스틸과 동일하게 이렇게 확대 창이 나와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지 그 다음에 맞춘 것이 여기서 어느 위치에 다 하는지 멀리 가까이 요런 것들이 표시가 돼서 요걸 통해서 미리 포커스를 맞춰 놓고 촬영을 하면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화질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칼라뎁스 라든지 요런 것들 재현성이 좋아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중간 개조 톤이나 요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혹은 콘트라스트가 너무 세거나 이렇게 뭐 짠하지 않게 부드럽게 톤들이 변하는 것들이 잘 찍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저에게 상당히 요긴한 카메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그마가 조금 더 고민해서 다음 버전을 내놓은다면 제 생각에는 이 모니터를 분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되서 뭐 케이블이 좀 있더라도 완전히 분리시켜서 뭐 예를 들면 옆에다 끼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쪽에 끼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동영상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동영상 기능을 한번 알아보셨죠 아 뭐 제가 할 수 있는게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제 지식의 베이스는 정지 영상을 기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요 정도가 다구요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는 절대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포커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가 빨리 맞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아마 동영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큰 단점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쓰는 용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매뉴얼로 촬영하고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제가 정해 놓고 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한테는 큰 불편함은 아닙니다 그 개조 대역 이라든지 이렇게 재현력 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기존에 쓰던 카메라보다 좋았구요 그리고 어 물론 뭐 다른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로 다른 용도로도 같이 써야 되는 카메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 기능이면 저에게 아주 훌륭하게 활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케이블 이라든지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로 고려했을 때도 향후에 확장시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유용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절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커스 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 그러면 그때 그때 반 셔터를 눌러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걸림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뭐 이렇게 방송용 카메라 처럼 드라마틱하게 잘 맞거나 그러진 않지만 빠르게 맞거나 그러진 않지만 두 번째는 얘는 풀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다 보니까 첫째로 다양한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사계 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이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F수나 이런 것들을 뭐 한 5.6 에서 7 정도를 왔다갔다 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거리만 있다면 피사계 심도나 이런 것들을 포커스가 나가는 것들에는 크게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것들로 선택을 해서 쓰시면 어 고런 단점들은 뭐 쓰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적응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구요 뭐 세편에 나눠서 뭐 간단한 오픈박스 그 다음에 스틸 카메라에 대한 거 동영상 카메라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눠서 세편으로 한번 요 카메라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카메라 안에는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마 아실 거에요 뭐 사람들이 뭐 이 카메라의 스펙이 어떠네 저 카메라에 뭐 어떤 기능이 있네 뭐 새로 나온 카메라 무슨 기능이 있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할 때는 그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기능은 정해져 있구요 그 기능이 있는지만 체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소비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지금 선택한 fp 보다 조금 더 저렴한 카메라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초이스가 될 만한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제가 fp 를 선택한 것은 그런 기능들도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고 기능만 쓰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틸, 정지 영상 촬영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fp 를 선택한 것도 되게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두 가지 스틸과 동영상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구하거나 혹은 구매하게 되면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